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 무슨 일이든지 밑바닥부터 배워라 밑바닥부터 올라와봐 아플 때마다 그 아이하고 마주치면 으시슨 듯이 남는다니까 저게 누구 체조라고? 최고봉 회장이 아침마다 췄다는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아버지 다음으로 최영달 성무님이 회장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연은 다시 집으로 불러드려야 될 것 같아 우리 대한리조트에서 일해보는 거야 어때? 놈들은 잡았습니다 어떤 놈인지 곧 밝혀지겠지 놈들은 잡았다